그는 내가 그를 치료하게 시켰다 이러면 되잖아 자 여기서 힘일까? 힘셀프일까? 어제 지문 들어오는데 자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하여간 좀 쉬운 것만 해서 어려운 게 해봅시다 힘, 힘셀프 자 괜찮아? 난 힘, 힘셀프 그럼 내가 모르게 왜 제기대명사가 안 되는데 힘이 맞아요 힘이 맞아요 힘셀프 하면 안 돼요 왜 제기대명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자 이건 중요한 문제 이건 제가 요거를 위해서만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는 잘 보세요 우리 주어, 타동사, 전통 문법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 예를 들면 I believe him honest잖아 맞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I believe 만약에 대절로 치열하면 뭐가 되겠어요? he is honest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목적보호의 얘의 주어가 동사원님도 얘의 주어가 누가 된다는 거야? me라는 i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리 브래키팅 이렇게 저리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q가 여기서 me가 나오면 me가 나와야 돼요 my 셀프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he made me cure myself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속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런 말을 씁니다 목적어하고 목적보호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하나의 작은 절을 이루어요 소절, small close라고 그래요 소절이니까 얘가 이 목적어가 무슨 기능을 담당하는 거야? 주어 기능을 담당해요 뒷절에 그러니까 얘가 주어로 본다면 얘랑 다른 사람이니까 힘이 맞죠 알겠죠? 힘 셀프가 아닙니다 이건 이해했니? 그럼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궁금한 게 안 생기나? 그냥 짜증나요? 얘는 분명히 뒷문장의 주어인데 왜 목적격을 받겠어요? 맞잖아요? 여기서 대절을 확진되면 주격이 되는 게 왜 목적격을 받겠냐고 지금부터는 뻘 소리니까 기어가 안 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학술적인 주제입니다 왜 주언대 목적격을 받느냐라는 건 논쟁이 붙었고 30년 논쟁이 붙었어요 결론은 뭐로 나느냐? 그냥 야들만 특별하게 격을 받는데 예외적 격표시금은 ECM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후배가 이거 논문을 쓰다가 포기하고 일본으로 튀었어요 아니 논문을 다 썼어요 우리 별랑 교수님 혹시 교수님에 들어갑니다 맞아 죽는데 우리 교수님 자기 성격이 굉장히 좋은 시인 줄 알아요 근데 저 빼고 5년 만에 우리 후배가 논문을 써서 이걸 썼어요 여기서 이게 정리만 하면 되면 석사는 정리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촘스키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진짜 우리 교수님 그때 좀 솔직히 되면 무책임하다 느꼈는 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다 잡아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선배님 이제 나중에 끝나면 진짜 거하게 술을 얻어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수님의 논문을 최종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 이제 진짜 완전히 끝났어요 연구가 끝났고 이제 말만 예쁘게 쓰면 진짜 다 온 거야 그냥 구분능색 논문이 우리 교수님한테 뻐가 이런다 잠깐 이거 누가 쓰지 않았을까 갑자기 이 주제를 그러니까 설마 이거 쓰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논문이 2년 전에 나온 거예요 경희대학에서 근데 웃긴 건 경희대학교를 가르친 지도교수님이 저희 교수님이랑 MIT 동문이에요 같은 교수님한테서 같이 가르친 논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둘이 서로 안 봤는데 논문 순서나 목차, 창고, 문헌까지 똑같은 거야 누가 보면 뺏긴 거야 얘는 1년 동안 그걸 찾으면 뻘짓 되는 거잖아요 애가 여자애였는데 옆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나지 않겠니? 근데 우리 교수님 진짜 그때 시크하게 한 번 해놨는데 어떻게 다시 해야지 다시 하자 1년 6개월 동안 진짜 고생했거든요 얘가 내가 그러고 교수님 화살이 내한테 나와 김 교수님은 왜 이런 거 안 알아봐서 내 논문이 아니잖아 난 내 건 내 논문이 아니야 난 내 논문이야 예? 이렇게 교수님 쳐 아 맞다 본인도 넘만 지금 내 거 하고 있는데 예 그때 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울고는 내가 얘가 딸딸했는데 울고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카톡 하나 보냈습니다 선배님 거감 감사했고 그리고 묻기 난 처음에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야 야 자살이 안 죽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어 야 이거 저 어차피 근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마음을 줄 수 있게 마지막에 마음을 줄 수 있게 내가 당장 전화기 내가 천만히 죽으면 안 돼 예? 이런 거예요 예? 이래서 죽으면 안 돼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줄 수 있게든 아 그래? 일본 간다고 자기 언니한테 간다 하더니요 얘가 전공을 화학과로 바꿨어요 웃기잖아 영문과를 전공해서 영문을 했는 애가 그래서 내가 다시 보냈죠 갑자기 왜 화학과야? 모든 걸 폭파시켜 모든 걸 폭파시켜 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자기 언니가 화학에서 박사를 따서 일본은 괜찮아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글쎄 얘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얘가 죄송합니다 이것만 보면 ECM 예외격규칙만 보면 생각이 납니다 왜 하도 가이드를 해주니까 내가 옆에 대답을 했어요 막 교수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해 왜 네가 대답하냐고 아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논문 하도 보다가 그래서 하여튼 응 안 돼 이게 뭐야 요거 요렇게 꺾으면 요렇게 꺾어서 오형식 문장만 그려 오형식만 그렇다 목적어가 주어야 목적어가 주오고 얘랑 뒤에 거를 격을 맞춰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주오니까 얘랑 다르니까 힘이고 네가 오면 마이셀프가 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요렇게 정리하시면 오형식 문장 다 정리겠습니다